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낙하운석인 진주운석 입니다 진주운석을 에메랄드 커팅을 이용해서 14금 골드와 어울리게 금 세팅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진주운석을 커팅 해보니 광택을 내보니 은갈치 세이 나면서 독특한 보석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서버 다이아몬드 두 줄로 있고요 이 정도면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희귀한 보석인 대부분은 보석이 지구 돌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구 바깥에서 날아온 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게 된 멋진 보석으로 커팅된 진주운석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자기만의 멋진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054275-1309 02876-0975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포항 카보난드 다이아몬드 앵두금 성분 분석서였습니다